지금부터 MUI를 이용해서 간단한 UI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UI는 이렇게 생긴 로그인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MUI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모르신다면 제가 만든 MUI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MUI 홈페이지에 오시면 독스 문서로 가셔서 Getting Started라는 섹션을 클릭해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보면 MUI로 만든 여러 가지 UI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예제가 Sign-in, 즉 로그인하는 페이지를 만드는 예제인데요 MUI를 이용해서 이 로그인 페이지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데모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예제를 한번 MUI로 만들어 볼 거고요 밑에 보시면 소스 코드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 링크를 클릭하면 기탑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거기에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MUI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다른 쪽 화면에 띄워 놓고요 이 코드를 참조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스택플릿에서 예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택플릿으로 들어와서 프론트를 클릭하고 그리고 리액트를 클릭하시면 리액트 개발 환경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MU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Dependenci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MUI를 일단 설치를 해야 돼서 MUI 그리고 Material 하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뭘 물어보면 다 인스톨을 하면 됩니다 준비 끝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기능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여기서 핵심적인 기능은 로그인하는 예제이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 필드가 제일 중요한 친구입니다 텍스트 필드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일단 본질적인 기능들부터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필드 기능을 가져오겠는데요 텍스트 필드 이렇게 했는데 텍스트 필드는 지금 임포트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텍스트 필드 임포트 부분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입력할 데이터는 이메일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이메일 어드레스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 어떤 값이 들어와야 되는지가 보이죠 그 밑에 텍스트 필드가 또 있죠 저걸 카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패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블의 값을 패스워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에는 우리가 뭔가를 입력했을 때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타이블 패스워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기억하기 하는 옵션을 표시를 하는데요 그때 사용할 것은 체크박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체크박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해서 갖다 놓고요 체크박스는 아직 로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크박스를 카피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카피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체크박스가 생겼죠 그 다음에는 클릭했을 때 서버로 전송할 서브밋이 필요합니다 서브밋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여기 있는 버튼 태그를 여기다가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버튼 태그를 추가했는데요 또 버튼 태그도 임포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버튼을 임포트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의 타입을 서브밋으로 지정을 하셔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버튼에 내용이 없네요 버튼 닫고요 sign in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서브밋 탈퇴 사용할 버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인 이메일과 비밀번호 그리고 remember me 그리고 sign in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UI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이 값을 이메일은 반드시 입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필수 적은 입력을 강제하기 위해서 required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별표가 입력되면서 이 값은 반드시 입력하도록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I 상으로 여기 있는 이 텍스트 필드를 화면 전체가 사용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pull width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쓰죠 여기 있는 required랑 pull width는 패스워드에도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저 props도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이 정보의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name을 얘를 email 값에 주고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네요 그리고 밑에는 패스워드를 name 값으로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어떤 값을 입력할 때 자동으로 입력하는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여기 있는 auto complete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로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email이라고 하면 email 주소를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천을 해 줄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패스워드의 current 패스워드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email 제가 잘못 붙여넣기 했네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auto focus 옵션을 주게 되면 UI가 시작됐을 때 자동으로 저곳에 사용자의 커서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실행이 되자마자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필드 기능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체크박스가 이렇게 체크박스만 있으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form control label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어떤 타이틀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 임포트부터 시켜봅시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form control labe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form control label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고요 이 컴포넌트의 컨트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체크박스를 저 컨트롤 프롭스의 값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닫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label은 remember me라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form control label의 컨트롤로 이렇게 체크박스를 주게 되면 저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뿐만 아니라 remember me라고 하는 저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가 체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는데 우리 버튼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버튼을 화면 전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pull width를 쓰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pull width를 붙여넣기 하면 화면 전체를 쓰게 하는데 저 버튼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그래서 variant라고 하는 이 버튼의 모양을 결정하는 프롭의 값으로 contained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꽉 차여져 있는 색깔로 꽉 차여져 있는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버튼과 이 위에 있는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좀 벌리고 싶으면 여러분이 버튼의 마진 탑을 좀 주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프롭이 여기 보시면은 SX라고 하는 프롭이 있습니다 SX라고 하는 저 프롭은 여러분이 어떤 컴포넌트의 디자인을 간단하게 고치고 싶을 때 SX라고 하는 저 프롭에 CST 효과를 주는 걸 통해서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제가 MT라고 하면 저거는 마진 탑을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면 3만큼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이 밑에 MB2라는 것은 그 아래쪽에 있는 요소들과 간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필요 없겠죠?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격이 떨어집니다 원상 번호를 줘봅시다 아래쪽에 보면 비밀번호 찾기와 회원 가입하기 링크가 있거든요 우리 저거 한번 넣어보죠 여기서 forgot password라는 것과 그리고 don't have account sign up 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이게 포갓이라고 하는 포갓 패스워드를 우리가 링크로 만들고 싶을 때는 a 태그를 써도 되는데 a 태그를 쓰면 이 MUI의 전반적인 디자인 테마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쓰냐 링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씁니다 그리고 얘도 링크로 감싸요 임포트는 곧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링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일 위로 올라가서 링크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코드를 카피해서 임포트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링크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링크를 저는 나란히 배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얘와 이쪽을 텍스트가 좀 기니까 여기 don't forget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포갓 패스워드와 사인업을 나란히 배치하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grid 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rid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나란히 배치하고 싶은 것들을 grid 컴포넌트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리고 이때 grid의 컨테이너라고 하는 프로브를 가지고 있는 이 컴포넌트가 컴포넌트가 행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이제 행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고 그 행에 들어갈 각각의 열을 결정하는 것은 하위에 또 grid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에 있는 grid 컴포넌트는 아이템이라는 프로브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넣고요 grid가 지금 없기 때문에 grid도 로딩을 해야겠네요 grid 로딩을 해 봅시다 grid를 로딩 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중에서 이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이 이 남은 여백을 다 가져가도록 설정하시면 얘네가 나란히 배치가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sxs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이거 auto layout이라고 해서 두 개의 그 grid의 구성 요소들이 있을 때 뭐 세 개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xs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지정된 grid가 컬럼이 빈 공간을 다 가져가게 되니까 이런 모양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좀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위쪽에 sign in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저것도 한번 해 볼까요 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여기 요만큼 카피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sign in을 typography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감싸고 있습니다 자 typography를 import 하겠습니다 자 import를 했고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자 typography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이 텍스트를 텍스트의 폰트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인데요 자 이 컴포넌트는 h1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h1 태그로 감싸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검사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h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배리언트를 h5로 하게 되면 이 mui에서 지정한 h5 폰트에 h5에 대한 디자인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즉 실제 내용은 h1 태그인데 디자인은 h5 태그를 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을 좀 가져올 건데요 자 그 아이콘을 일단은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이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import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lockout linked icon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npm install 골뱅이 mui 근데 제가 쓰고 있는 툴에서는 클릭만 하면 설치가 됩니다 클릭 자 지금 설치가 시작이 됐고요 설치가 끝나면 이 위치에 그 아이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방금 봐주신 우리가 자물쇠 아이콘을 동그랗게 만들고 싶은데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avatar 라는 겁니다 아바타를 이용하면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한 ui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요 자 다시 일로 들어와서 여기는 avatar 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카피해서 붙여 넣기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컴포넌트가 없으니까 import를 해봅시다 카피하고 붙여 넣기 하고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sx 라고 하는 저 프롭을 제거해도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동그란 ui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sx에는 m은 1이라고 하면 이게 마진을 1만큼 주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비지컬라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는 것인데 세컨더리 메인이라고 하는 이 mui에서 지정한 어떤 컬러 컨셉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컨더리에 해당되는 컬러의 메인 컬러를 지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여러 요소들이 왼쪽에 붙어 있거든요 저는 가운데 배치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자 그때 뭘 쓰냐 박스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제 생각에 저 박스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 html css 디자인에서 div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저기 박스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서 박스로 감싸겠습니다 자 그리고 import를 안 했기 때문에 import를 해 오겠습니다 자 import 박스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마진탑은 이 위쪽을 팔만큼 떨어뜨려라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줬고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의 컬럼을 줬고 얼라인 아이템 수를 센터로 줬는데요 저거는 mui의 기능이 아니라 css의 고유한 기능인 플렉스의 기능입니다 자 플렉스 컬럼을 제가 검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플렉스 디렉션의 값을 컬럼으로 주면 컬럼이 열이잖아요 열의 방향으로 컨텐츠들이 흘러가게 한다 배치시킨다 이런 뜻이고요 자 플렉스 센터를 주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센터를 주면 얼라인 아이템을 센터로 주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지정했더니 요소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이렇게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예제와 오리지널 예제를 보면요 자 오리지널 예제는 화면의 일부를 씁니다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죠 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전체를 쓰고 있어요 자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는 음... 요소들을 컨테이너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컨테이너를 카피해서 이 div를 저는 대체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div도 컨테이너로 바꾸고요 임포트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임포트 카피 붙여넣기 했더니 짜잔 이렇게 잘 됩니다 자 프리뷰를 해도 화면 가운데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뭘 했냐 일단은 max width라고 하는 값을 xs라고 하면 이건 이제 extra small이라고 하는 사이즈인데 어... 요 화면이 요 크기 있잖아요 요만큼의 크기를 extra small 사이즈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외에는 어떤 값이 있냐 자 MUI의 break points를 포인츠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에 여러 단위들이 있는데 이게 extra small이에요 제일 작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MD로 하게 되면 900 픽셀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음... 이거를 MD로 바꾸고 프리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넓은 영역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직 조금 뭔가 좀 어색하죠 어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텍스트 필드들 간에 간격이 너무 붙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아까 제가 깜빡하고 카피를 안 한 코드가 있네요 자 여기 텍스트 필드에 보니까 margin 값을 normal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 필드에서 margin을 normal로 주면 MUY에서 정의한 normal만큼의 크기만큼 margin 값이 지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떨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버튼에 보니까 밑에 있는 링크랑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저걸 좀 떨어뜨려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버튼에 보면 제가 MT만 지정했어요 margin top을 3만큼 자 MB margin 버튼을 2만큼 떨어뜨려 라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보기 좋은 만큼 떨어졌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예제를 보면은 테마 프로바이더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테마를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 많아요 왜냐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세팅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이 코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기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생각할 건 많지만 중요하지 않은 코드들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MUI를 이용해서 Sign-in UI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나요 앞으로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말에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들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그때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MUI와 더 친해지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 끝